먹어, 이게. 생일 축하합니다, 형님. 뭐가 생일 축하해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이 언제, 지난 지가 언젠데. 네가 준비한 거야? 같이 준비했습니다. 축하합니다, 형님. 고맙다. 해폰 시대. 어머, 너무 감동이다. 형님, 이거는 누르고 아아 하면 들리니까 내가 잠깐 어디 갔다 갔다 할 때. 저 나이트에서 쓰는 건데. 아, 여기서? 와, 제대로. 형님,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이소. 어, 좋은데? 오케이, 그러면 고기를 좀 구울까? 삼겹살부터 먹을까? 삼겹살? 삼겹살. 야, 너무 크다, 집게가. 아니야, 그거 하면 돼, 줘봐. 네가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, 이렇게 잡아야지. 아, 열심히 많이 봐 다르네. 너 처음에 봤지? 어머, 고기도 나보다 못 곱는 것 같아. 야, 축구에 이어서 고기 곱는 것까지. 그러니까요. 줘봐 봐! 진짜 나보다 못 곱는 것 같아. 진짜. 형님. 오, 맛있겠다. 벌써 냄새가? 좋네. 좋아. 가위 어디 있지? 내가 할게, 여기 있어. 가위. 여기 있어, 내가 할게. 접시. 형님, 손 시럽지요? 어? 손 시럽지요? 아니야, 불이 있어서 하나도 안 시러워. 야, 내가 볼 땐 지금 생일인데 내가.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?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? 아니, 나 이제 샌딩하고 있잖아. 야, 눈까지 맞아서. 눈겹살이다, 눈겹살. 생일이니까 해 먼저 먼저. 곧. 곧. 아, 기가 막다. 아, 또 맛있네. 아, 새우 맛있겠다, 왕새우. 아, 새우 맛있겠다, 왕새우. 아, 새우, 새우 맛있어. 놔둘게요. 아니, 까지 마. 너 먹어. 야, 먼저 먹어. 혜인, 혜인, 생일인데. 먼저 먹어야지. 좋은 것도 안 해, 진짜. 엄마한테 안 까줍니다. 남자한테는, 특히. 먹자. 야. 나, 나, 나. 오케이. 맛있어요. 인정. 야, 새우가 대박이야. 우와. 새우 인정. 인정. 아뜨라. 동의? 아직, 나 못 봤어. 동의? 응, 동의. 응, 동의. 응, 동의. 보고 가네, 씨. 아, 그런 것도 하지 마니. 신선생님, 나도 배웠어. 그럼 하면 안 돼. 왜? 그럼 진짜 감 떨어졌다, 형. 하면 안 돼. 감 떨어지대. 자막이 잘못됐나? 왜 정환이 형이 계속 구기를 구워? 자막이 분명 정환 생일로 나왔는데. 먹이네, 잘 구워. 야. 아니, 형님이 확실히 다르네. 보기가 안 타게 잘 굽네, 형님이요. 잘하네, 형님. 그렇지, 가정이 있으니까 많이 봐가지고. 가정이 있는다고 다 잘 구는 건 아니야. 정남 위에서 구니까 잘 구는 거지. 형님, 형님. 정남 위에서 구니까 잘 구는 거지. 형님,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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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좋아. 내 생일인데 거의 구우면 어때.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알고 나서 첫 팀 생일. 축하합니다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장수하이소, 형님. 장수하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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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수하이소.